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많이 있으니까 오면 좋아. 호남좌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적강성허고 북통우남허니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기어리여 춘향이가 삼겹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광원 시작 연광원 16세여 16세여 인목이 청수허고 고지혈량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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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일기 화창허여 세 번째 방에서 하나 둘 하루일기 화창허여 그렇지 도련님에게 소풍허실 도련님에게 소풍허실 도련님에게 소풍허실 뜻이 있어 뜻이 있어 방자 불러 물으신다 세 번째 방에서 하나 둘 방자 불러 물으신다 왜 이렇게 잘 하신데요 연광원 16세여 16세여 해이 연광원 하나 둘 16세여 이목이 청수허고 이목이 청수허고 이목이 청수허고 고지혈량허니 고지는 행동거지라는 뜻이에요 고지가 열 열 하나 열 둘이에요 고지혈량허니 혈량이 혈니 첫 방이에요 고지혈량허니 시작 고지혈량허니 진세감기 남자라 5 6번째 방 진세감기 남자라 하나 둘 하루 일기 화창호요 하나 둘 하루 일기 화창호요 그러니까 하루 일기가 세 번째 방에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 둘 하루 일기 하루 일기 화창호요 시작 하나 둘 하루 일기 화창호요 파 invincible 투여 소련님이 소풍 허실 두시 있어 하나 둘 방자 불러 무릎 쉰다 요것도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방자 불러 무릎 쉰다 다시 할게요 연광은 16세여 연광은 16세여 이목이 청수하고 시작 이목이 청수하고 거지혈량헌이 거지혈량헌이 진세간기 남자라 진세간기 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허여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하루일기 화창허여 그러지 도련님이 소풍 허실듯이 있어 도련님이 소풍 허실듯이 있어 방자 불러 무릎 쉰다 하나 둘 방자 불러 무릎 쉰다 연광은 16세여 연광은 16세여 이목이 청수하고 이목이 청수하고 이목이 청수하고 진세간기 남자라 진세간기 남자라 하나 둘 하루일기 화창허여 하나 둘 하루일기 화창허여 도련님이 소풍 허실듯이 있어 도련님이 소풍 허실듯이 있어 방자 불러 무릎 쉰다 하나 둘 방자 불러 무릎 쉰다 자 제가 한번 더 드릴게요 쭉 제가 논스톱으로 호남자도 남은 분은 옛날 대방국이라 통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적 강성호구 북통 운함헌이 곳곳이 승지요 산수정기열이여 중양이가 삼겼구나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광은 16세여 이모기 청구허고 고지열량허니 진세간기 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허여 도련님에게 소풍 허실듯이 있어 방자 불러 무릎 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만 더 주고받고 한 다음에 제가 누구 한분을 시켜봐야 쓰겠는데 연광은 16세여 연광은 16세여 이모기 청구허고 고지열량허니 이모기 청구허고 고지열량허니 고지열량허니 이모기 청구허고 고지열량허니 진세간기 남자라 진세간기 남자라 진세간기 남자라 고지열량흡 진세간기 남자라 진세간기 남자라 진세간기 낭풍 연관은 16세여 임무기 청수허고 거지 혈량허니 진태간기 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허여 부련님이 소풍하실 뜻이 있어 강자 불러무르신다 좋았어 잘했어요 자 또 자원봉사 회장님 해보세요 감이 아직 안 오세요 그러면 한 서너 번 더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연관은 16세여 연관은 16세여 다시 연관은 16세여 연관은 16세여 좋아 임무기 청수허고 거지 혈량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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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일기 화창허요 하루일기 화창허요 하루일기 화창허요 하루일기 화창허요 좋아요 강자 강자 불러 강자 불러 부르신다 강자 불러 부르신다 영광은 16세이오 이목이 청수허고 거지열량허니 이목이 청수허고 거지열량허니 진색안기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허여 하루일기 화창허여 두려원님이 소풍하실 것이 있어 두려원님이 소풍하실 것이 있어 방자 불러 부르신다 영광은 16세이오 영광은 16세이오 영광은 16세이오 영광은 16세이오 이목이 청수허고 거지열량허니 이목이 청수허고 거지열량허니 진색안기남자라 진색안기남자라 하루일기 화창허여 하루일기 화창허여 두려원님이 소풍하실 것이 있어 두려원님이 소풍하실 것이 있어 방자 불러 부르신다 방자 불러 부르신다 좋아 근데 두려님 소풍하실 것이 있어 두려 아까 거기를 참 여기가 이쁘게 잘하더라 두려원님 미기 소풍 거기를 명자님이 들을 때마다 거기를 너무 이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저기를 이렇게 이쁘게 할까 근데 그거 하나는 우리 명자님이 아주 그냥 일색으로 자르네 그리고 부원부원봐봐 진색안기남자라 여기를 굉장히 도도하고 거시기 저기 뭐야 품이 있으면서도 웅장하게 해줘야 돼 여기를 그렇게 감을 주는 데도 대충 그렇게 그냥 음만 맞추지 말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악상을 좀 살려서 해야지 이제 그게 중요하다 잘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가 정금을 꼭 얻었습니다 하면서부터 이제 이제부터는 나가니까 진도만 쭉 빼지 않고 정금을 할 거니까 잘해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시는 거 보니까 너무 진지하고 너무 잘하세요 저기가 그럽디다 우리 저기 토요반을 본 회원님들이 저기 봐 어떻게 토요반은 제일 짧은 연주회에 그렇게 잘할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여기에서 다 보고 간 다른 회원이 뭘 하냐면 열기가 달라요 열기가 얼마나 열정적인 줄 아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막내야 이거 돌려 또 한턱 나왔다 이거 다 돌려 이렇게 두 개 썩 이쁜 사람 나봐 이쁜 사람 이쁜 사람 아이고 진짜 윤소 윤소지 윤소야 니가 돌려라 헛을 왜 입어 추워서요? 윤소야 추워 돌려라 두 개 썩 먹어도 돼 이뻐 이뻐 우리 윤소 이쁘지 윤소 한복 그거 이쁘게 이쁘게 겁나 이뻐 어 한복 이쁘지만 봐 윤소가 잘해 얼굴도 이쁘고 그러게 얼굴도 진짜 이쁘게 다 이쁘네 우리 윤소가 윤소는 머리도 깜찍하네 진세관 기남자라 진세관 기남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인자 나중에 불해드려 진세관 그렇게 멋이 있다는 뜻 아니에요? 네 아니 그니까 진세관 기남자라 이게 뜻이 있어요 응 응 그니까 이 저기가 그니까 세관과 저기 속 그니까 글래들어 이럴테면 진세관 네 거지 현량하니 그 뜻 행동거지가 현량하다는 뜻이죠 아 행동거지 네 남자로서는 출출하다 있었는데 그래요 그 기남자라 남자 중에 남자라는 소리예요 응 여기 그니까 뭐 드물게 요새 드물게 잘생긴 남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면이 네 추출하다 그래요 기남자라 그것은 남자 중 남자라는 소리예요 추버 네 난요 땀이 길게 흘렸는데 아이고 참 말고 못살겠네 추버 물 앞이라서 추버요? 네 여유윽 여유 여유 천일 나 멈히 여유 네 여유 여유 두 알 인쇄 여유 감사합니다.